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닷새 사이에 벌써 11명이 확진됐고,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자가격리자도 다시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재확산이 도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 원주와 춘천 등에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자 6명이 확인된 데 이어 오후 3시 기준으로 오늘만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무시동에 사는 40대 남성은 서울 동작구 85번째 확진자인 직장 동료와 접촉한 뒤 지난 16일부터 열이 나는 등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확진됐고, 이 남성의 40대 아내도 감염됐습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3명은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고, 주말 사이 확진자의 집을 방문한 3척의 처남 가족도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4일에 남편이 한 차례 마트를 이용했던 것을 제외하면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진술했는데, 방역 당국은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강원대에 재학 중인 20대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어제 입국해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공항 수송버스에 함께 탔던 17명 가운데 12명은 음성을 받았고, 5명은 검사 중입니다. 또 강릉에서도 경기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선크루즈 호텔 50대 직원, 가족 3명과 함께 평창의 한 콘도로 여행 왔던 서울 은평구 거주 10대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불과 닷새 사이에 확진자 11명이 나오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89명이 됐고, 해외 입국자를 제외한 자가격리자 숫자도 하루 사이 55명이 늘어난 1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교회 관련자와 휴가자 등에 의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대유행의 여파가 강원도에도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보입니다. MBC 뉴스 이성훈입니다.